가르치고 싶은데 간 다음 가르치는 모양이 있어요 아, 그래요? 꼬만 꼬만! 됐어, 대화는 됐어 가르치기 가르치는 것도 시간 걸려 아... 나 좀 자야 돼 아주 피곤함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고기랑 다진 채소가 있으면 그거 또 넣는 거야 채소는 꼭 먼저 씻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끓일 때까지 그냥 두면 돼 11시 10분 지금부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비켜봐요 진짜 가장의 무게 이제서야 애는 엄마가 필요한 거야 됐어 아, 됐지? 나 잘게 음식 만들자 이거 먹는 거였잖아 큰일날뻔 했네 이거 만드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밤에 못 나가겠네 애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냐, 먹이는 거는 배고픔일 때 먹이면 안 돼 아닌가? 배고픔이 이틀째때 막 먹이고 없어지면 아, 맞다, 그렇게 했다 내 기억에 의하면 배고픔이 첫날하고 둘째날 배고픔이고 이제 셋째날부터 아주 배고픔인데 셔스 두 개 만들기 영향이 충분한 암석에 떴져 얘도 얘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 됐어 지금 슬픈거 빼고는 없죠? 좋아 이걸 빨리 가르쳐야돼 이거 얘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돼 여자애가 이거 안되잖아요 지금 쟤가 어려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도끼로 이거 뽀개가지고 이거 목재 만들고 어? 집에서 집안일 해야지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놀아라 할거없다 빨리 동료가 와야된다 슬픔 놀이중 놀이중으로 슬픔이 없을 수만 있다면 배고픔 어? 이제 피곤함 됐어 좋아 오케오케오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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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도구도구도구 무기가 아 무기조각이 세개가 필요하구나 쓰읍 아씨 삽 일곱시니까 일곱시 전에 저거 두개 파내야 된다 일곱시 전에 빨리 만들어라 아 문 열려있어도 돼 굳이 그렇게 그게 보기 좀 그러면은 닫아줄게 아니다 빨리빨리빨리 일곱시야 땅 파야돼 빨리 삽이 있으면 빨리 팔 수 있습니다 왜 또 와 왜 아 지금 아빠 바빠 아아 아아 좀 진짜 삽질하는거 안보이냐 지금 아 밤이야 씨 줄톱도 못만들었는데 씨 빌라를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조금씩 털려요 털려도 어쩔 수 없어 가야돼 준비하고 키를 하나 가져가 볼까? 빠루 일단 가져가고 키를 하나만 가져가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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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경계 아냐 저 주워오는게 더 빨라 스마트 아 으 정답 정답 장 발빌빠발바라 빠라빠드죠 사람 있는 거 같은데? 뭐 사람 있는거같아 오씨 깜짝이야 오씨 어떡하지? 어 내려가 오씨 문 닫어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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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질이 하나밖에 없는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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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잘못했어요!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흨 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뭘 죽여 옛날에 나는 죽였지만 오늘은 안 죽일거야 일단 밥 먹고 뭐만 하면 다 죽이래 이곳은 너무 싫지만 우리집 지하실보단 낫다 밤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만 있는거다 너무나 무섭다 놀아라 할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막 죽인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옛날에 노부부 생각 안나? 노부부 털었는데 굶어 죽으시고 이 게임이 막 살림만 하는게 좋은게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은 이래라저라라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가르쳐줘요 먹여요 재워요 누구 뭐해요 손가락은 하난데 캐릭이 여러 명도 아니고 지금 놀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 게임의 가장 기본 원칙은 타밍이야 집안에 먹을 수 있는거 다 먹어놔야돼 집에 있는 것도 다 안먹었는데 자자 기다리시오 누구요 누가 찾아왔어 누가 찾아왔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에게 지금 필요한건 시카리 하나 필요하지 아 약 그 목재를 두개 아, 안된다 아, 빼는 키가 없구나, 패드에 아, 씨 어, 빼는 키가 없어 한 개씩 빼는 키 여기서 빼야 되는구나 아, 안해주네 이게 최대입니다 역시 안해줘 다 팔만한 게 있나? 책은 나중에 있으면 좋으니까 세 개 밖에 안줘? 와... 어차피 하나 주신거지만 물이라도 하나 주시오 어, 그래 물 하나 준다 두 개는 안주네 됐어 수고하시오 애기야 미안하다 사람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 루팅부터 하자 동료가 동료가 옛날에는 한 15일 10일에서 15일 주기로 한 번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12시 여기 여기 제발 대단한 게 있어야 돼 내려가서 칼 만들고 애한테 가르쳐 줄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가르쳐 줄 시간이 나와야 돼 아... 빵망망 아, 철제 캐빈에서 이거밖에 없다니 내려와 내려와 앙... 안기고 싶으면 내려와 당장 내려와 안기고 싶으면 내려와 가르치기 안 돼 일단 칼 만들고 이 게임이 사람마다 멘탈이 틀려가지고 주인공마다 죽여도 되는 캐릭이 있고 죽이면은 멘탈이 나가는 캐릭터들이 막 있어요 이 게임이 지금 필요한 게 뭐 지금 필요한 게 뭐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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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위해서 MANDERA 그네 맨날 슬퍼 그네 그네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야, 그네다 쎄쎄쎄할까? 하늘 바람 찬 바람에 일 며울 아, 씨, 시간 아버지 좀 자야 되는데 4시까지만 쎄쎄쎄하자 내일 또 해요 좋아 자, 애한테 뭐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는지 빨리 봅시다 가르치기 없어요 그럼 자 슬픔 밑에 이제 안 딴 거 없지 집 안에 있는 거 안 딴 거 없죠 다 땄지 아, 여기 안 땄나? 아, 여기 다 땄지 다 땄어 옛날에는 쥐 키여가지고 쥐로 연명했는데 쥐고기로 아, 생각해보니까 이씨 쥐고기로 막 연명하고 그랬어 놀아 자, 이제 동료만 한 명 오면 완벽하다 동료만 한 명 오면 덫을 한 한 대여섯 개 나가지고 네 개 났었나? 네 개 정도? 아니야, 무한 쥐고기로 됐었어 이게 좋아! 이제 배고픈 밖에 없지? 좋았어, 좋았어 업그레이드 다섯 개, 일곱 개, 열네 개 한 시간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요 다 못 만들어 여덟 시부터잖아 밤 공항 위험 주의 주의 폭역당한 학교 도둑질 도둑질 마지막 항공편이 아주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지금은 민간 항공의 포교오렌으로 접근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격출을 시킵니다 군대에서 관제탑에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많은 음식 매우 많은 재료 약간의 약 많은 부품 위험 동료가 누가 오느냐가 진짜 누가 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폭역당한 학교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일단 칼을 하나 들고 가고 흠흠 공항이 괜찮을 거 같다고? 위험한데 공항에 삽 하나 들고 가고 혹시 모르니까 무기 아, 얘가 인벤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 얘가 인벤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냐 웬만하면 살인을 하지 말자 진짜 군인이라고 해도 군인이라고 해도 살인은 좀 물론 군인을 죽이면 쫓긴 좋죠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뒤져 자, 빨리빨리빨리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자, 이거 삽질 삽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게 보면은 이게 원으로 퍼지는 게 보이죠? 저게 소리가 나는 반경 범위거든요 만약에 내 바로 위층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 소리를 듣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렇게 뛰어다니면 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게 이제 소리가 울리는 그 반경이야 네 개까지 됐었나? 어, 네 개까지 돼 지금 네 개만 가져가고 두 개 챙기고 대체 뭐, 뭐든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와, 여기 뭔가 노다질 것 같은 예감이? 여기 아니야, 이거 지금 이런 거 채워,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야채 세 개까지 내고 여섯 시까지 돌아가는 거지 시간은 아직 파밍 시간은 괜찮아요 열고 이따 나중에 한 번에 올 수 있게 이따 나중에 한 번에 올 수 있게 다 놓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템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괜찮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 챙겨가지고 이제 여기는 안 와도 되잖아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문 닫아놓고 여기다 이제 안 먹는 거를 다 모아놓는 거지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넣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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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다 쌓아놓는 거야 한꺼번에 그 입구 쪽에다가 넣어놓는 게 제일 좋죠 됐지 넣어두면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이게 나만 이렇게 스캠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애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거든 특정 BNPC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조금조금씩 여기 못 올라가나 본데 여기 못 올라가나 본데 이게 다다 아...C 갈려면 저 군인 있는데 통과해야 되네요 살짝 보면 저거 뭐지? 군인인가? 누군지 모르겠어 노인네 같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겠어 노인네 같기도 하고 음식, 약품, 보석 그리고 나를 속이기까지 했어요 아니 노인네한테 난 모든 걸 잃었어요 내 가족까지도 이까지 세상 엿먹으라지 무수자 음식 주면 좋아한다고? 아직 그런 게 안 떠요 음식 주는 게 시간 없어요 파밍하세요 알았어 천천히 해도 돼 너무 완벽한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두 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나 본데?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전부 다 재료야 이씨 망할 어? 아... 좋아 빨빨리 저기 4시 반쯤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볼 수 있어요 4시 반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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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어서 가야돼 이거 만약에 시간내에 못가면 난리납니다 됐쓰 시간내에 돌아가야돼 이게 실시간이라서 아 제발 하, 하루만 버텨주시오 제발 약탈만은 괜찮은거 같애 애기 아빠 왜 아무일 없어야돼 이게 랜덤이라 오케이 좋았어 돌아왔군요 씩씩하게 있었구나 자, 먹어 이렇게 줘도 돼 굳이 꼭 먹인 너무 배가 불러서 배가 아프려고 해요 이런씨 만들던거 만들고 딸아이 요리시켜야지 딸아이 요리시켜야지 영양이 충분함 슬픔 두개를 만들 수 있어 물이 여섯개 이제 물도 필요하네 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얘가 업그레이드는 안되는구나 빨리 동료가 와야돼 동료가 업그레이드 했지 이게 판자로 막기 이게,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판자로 막는거 키타 만들 수 있고 키타는 아직 필요 없구요 쥐덫 드디어 쥐덫이 쇠줄토바나 먼저 만들어 놓을까 업그레이드해서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쥐덫